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고기를 좀 조리하는 거 고기를 저희가 굽는 것만 찍었었는데 조리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보통 저희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보내면 딱 물건이 왔어요 딱 물건이 왔어요 그래서 브리스키 풀포크 슬라이드 그 다음에 풀포크 찢은거 장조림 한국식으로 하면 장조림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에요 그래서 햄버거 같은데 넣는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저희가 베이컨도 진행하고 삼겹살도 진행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뭐 해먹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고기를 조리해 가지고 해먹는 방법은 수백가지 수천가지 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려구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그러크 아 한국말 그지 예 그래서 우선은 브리스킷을 그냥 드셔도 되요 살짝 후라이판에 데우셔 가지고 렌즈에 넣으셔 가지고 렌즈에 넣으셔 가지고 후라이판에 하셔 가지고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는게 오븐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권해드려요 렌즈 보다는 오븐 그래서 오븐 그 다음에 후라이팬 그 다음에 렌즈 전자 마이크로 오븐을 권해드리는데 우선은 저는 가장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우선 한국에서는 후라이팬이잖아요 후라이팬이잖아요 오븐이 있는 집 또한 없는 집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후라이팬으로 오늘 마 그 가열 도구를 선택했구요 요거를 갖고 그냥 드시는 것도 있는데 한번 멋지게 그 뭐 누구 기념일이든 뭐 여자친구든 와이프든 뭐 결혼기념일이든 부모님 생신이든 뭐 남자분들이 그 주변 분들한테 좀 사랑하는 누구한테 좀 멋있게 좀 데몬스트레이해서 쫙 이렇게 좀 쿠킹해서 서빙 하는 거 뭐 라면도 맛있게 끓여도 되고 미역도 좋은데 가끔은 스파게티 좀 잘하거나 서양 음식을 좀 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신선한 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선은 아스파라거스를 쓸게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비싸긴 한데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버러를 쓰셔도 되고 버러 없으시면 식용유 쓰셔도 돼요 식용유 쓰시거나 버러를 쓰시고 그래서 살짝 올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살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약간 거뭇게 나면 내려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버섯 뭐 슬라이스 치셔도 될 거고 슬라이스 치셔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통 가고 슬라이스 가고 뭐 이렇게 좀 준비하셔도 될 거 같고요 일단 빵은 사이즈푸드부터 먼저 해보는 건데 우선은 제가 사이즈푸드로 주요 찾은 거는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은 고기를 아무리 맛있게 먹으면 된장찌개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되면 먹고 나서도 좀 찝찝하잖아요 제가 냉면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빵을 집어넣어요 빵도 괜찮고 밥 좀 넣으셔도 돼요 뭐 돈까스에 밥 들어가듯이 빵은 바게트 빵은 바게트 이 정도?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좀 뭐랄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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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별로 한 이 정도 가죠 이 정도 갈여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 큼직큼직 어차피 스테이크니까 좀 큼직한게 좋죠 얇게 썰어 놓고 자녀분들이 좀 어리면 얇게 슬라이스 치시고요 성인들이면 좀 크게 치셔도 상관없겠죠 먹는대는 자녀분들이 어리다 애들 준다 좀 얇게 치세요 얇게 얇게 애들은 먹기가 좋으니까 애들은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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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강 굵게 종리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프리스킷 그래서 받으시면 상온에서 살짝 해동하세요 1시간 정도 안내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막드실게 아니면 냉동고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약간 육즙이 날라가고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한번은 소고기로 서빙하시고 또 한번은 소고기로 괜찮았다 그럼 풀버크 슬라이스로 서빙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풀버크인데 이거는 렌즈해도 되고 가볍게 하셔도 되고 버거 만들어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스는 미국식의 오리지나에 가까운데 약간 한국식의 돈가스소스 조금 첨가했어요 맛보실 때 한국 맛과 미국 맛의 한 중간잎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취향이니까 원래는 완전히 미국 바베큐 소스로 묻혀 넣었는데 저는 좀 한국식 맛을 주면서 제가 어떤 소스가 궁합이 맞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잘쓰는 돈가스소스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익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서는 간이 헤비하면 안 돼요 완전히 맛이 풍부해야 되니까 스테이크에는 그래서 뭐 헤비하게 쓸 건 없고 소금하고 무채 그래서 색깔 색을 딱 보셔가지고 저는 바베큐 온도를 550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완전히 쿡 하지 마시고 양파를 완전히 흐물어지면 힘이 없잖아요. 얘도 또각또각 씹히는 맛을 선호해서 그 정도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세게 갑니다. 그 다음에 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덩어리 큰놈 놓으시구요 딱 놓으시고 육수하고 덩어리 큰놈들 그 사이드에 덩어리 작은 애들 복잡하게 생각하실건 없구요 마트 가셔서 장을 가서 내가 안쓰던 식자재를 산다는게 그런데 별건 없습니다 레몬, 파프리카 바게트 그정도 복잡하게 생각하실건 없어요 거기서 물 나왔죠 물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빵이 너무 타면 안되요 요정도 살짝 살짝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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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익혀주시고 다시 소금우추 살살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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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스틱은 없는데 요정도 구워졌잖아요 요렇게 때깔이 요정도 그래서 크게 조리법이 복잡한건 없대요 간단하게 하는데 요정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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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버섯 이렇게 이렇게 아까 애들 얇게 얇게 어르신들 얇게 썬거에요 그 다음에 버섯 이렇게 말해도 대강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게 없어요 뭐 복잡한건 없고 요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요리가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벌어 그래서 이거는 비졸이 된거에요 그래서 12시간을 품질했고 살짝 핏물이 뭐 보이는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냉동배송을 생각해서 약간 살짝 들이긴 감이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익힌다기보다는 데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소고기는 뭐 미디움 레어 뭐 이렇게 먹지 거의 날것으로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데운다는 개념으로 살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정도면은 이제 레어보다는 미디움에 가깝죠 그래서 보통 미디움 정도 한국이 선호하는 그래서 요정도면은 이제 레어보다는 미디움에 가깝죠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돼지는 조금 더 익히셔야죠 원래 돼지고기는 푹 익혀 먹는 거니까 그래서 버러를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소고기하고 남은 거 정도 또 얘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많이 하실 건 없어요 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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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입니다 쉽게 목심 목심 스테이크라고 하셔도 되구요 뭐 그게 복잡한 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지가 요렇게 약간 한자국이 좀 보이게 소고기랑 다르게 약간 돼지를 바싹 익혀야 돼서 약간 크리스피한 느낌 정도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요정도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풀버크입니다 다 잘게 썰어주세요. 이제 큰득하게 썰어서 받아보시게 될거에요. 조금 더 가늘게 썰어서 썰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코를 하면 레몬 많이 쓰시잖아요. 레몬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기를 뿌려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넣으세요. 고기는 과감으로 넣으세요. 고기를 넣으세요. 고기를 넣으세요. 신중해 바베큐 소스 좀 뿌려주시고 요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채 20분 요렇게 산상 나가면은 손님이 오시거나 뭐 하실때 근사하게 한접씩 나가는거죠 그래서 너네들 접시 가져와 접시 가져와 해가지고 아버님이 딱 부위별로 딱 잡아서 부위별로 맛이 다르니까 이게 브리스켓 끝부분입니다 애들이 적으면 잘게 썰어주시구요 요거는 브리스켓 메인부분 플랫부분하고 약간 비게도 있는 부분이구요 요렇게 그 다음에 풀포크를 그냥 드셔도 되구요 요거를 애들이 좋아하게 햄버거 식으로 살짝 슬라이스 치세요 슬라이스 쳐서 풀포크를 요렇게 소스 좀 듬뿍 하셔서 요렇게 놔주셔도 탄수화물도 되고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고 하셔서 소스 좀 찍으셔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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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다르죠 그 다음에 돼지 돼지 풀포크 슬라이스 요렇게 크리스피한거 요렇게 요렇게 하면 또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야채가 좀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한 두개 정도씩 놔주시구요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요거는 아버님들이세요 딱 국물 나온거 그 다음에 요거 하시기 전에 그냥 빵같은거는 살살 살살 바슬이 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시면 먹고 부족한건 자기가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추 좀 주시고 또 애들인 경우는 약간 슬라이시신거 주시고 버섯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조금 뿌려 먹을 좀 물리니까 뿌려 먹을 수 있게 레몬 한 슬라이스 요렇게 해서 두명 서빙이 제가 볼 때 한 5분 6분 정도 요렇게 해서 충분히 한가족이 즐겁게 먹을 수 있게 거기에 와인도 좋구요 진도 좋구요 콜라도 좋구요 그래서 음료수 한잔씩 따라서 딱 두면은 왠지 있어 보이는 뭐 홈파티나 손님 접대용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저희가 와디치 시작하는 텍사스 브리스킷 풀포크 어떻게 보면 스테이크로 좀 활용하셔도 되구요 그냥 드셔도 되구요 그래서 텍사스 바베큐 요번에 진행하는 바베큐 끝판왕 텍사스 브리스킷 많은 후원과 지지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